22년째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회사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22년째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나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11조 원 투입하고 10년 동안은 누적 적자가 8조 원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해 적자 규모가 아마 1조 1천억 정도 될 겁니다. 이런 회사에서 52일째 파업을 해가지고 8천억 정도의 적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기막힌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참 이 모든 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믿없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표를 던진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취임 100일이 됐지만 대통령이 있는 건지 세정부인지 헌정부인지 구정부인지 헷가닥할 때가 많은 거죠. 작년부터 독을 4번 점검했다는 거 아닙니까? 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매출 손실 6468억 그리고 아마 이 지체보상금이라 해가지고 아마 인계해야 될 그런 선박의 인수시점이 늦춰지게 되면 1당 얼마 정도를 지불할 겁니다. 그걸 다 합쳐가지고 지체보상금 271석을 포함해가지고 8165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는 모양입니다. 50일 동안 파업을 하면서. 구조원의 부채가 쌓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영업손실 1조 7547억은 2조원 손실이 났네요. 올 1분기 영업손실 4201억 1억. 말이 안 되네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작년도에 1조 7547억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11조원 정도 투입한 돈이 다 날라가 버린 거네요. 구조원 부채에 대단한 거네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지분율 55.7%인 산업은행이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을 위해서 1원도 추가 지원하지 않겠다. 강석훈 씨가 맡고 있으니까 좀 강단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지난 4월에 두 차례, 5월에 한 차례 두 개의 독을 점검한 거가 있다. 한 대형 조선업체 임원은 독을 점검할 때마다 임금 인상이나 고용 승계를 요구했는데 이 당시에도 별다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같이 잘못된 설례 때문에 민주노총이 사업장의 핵심 시설을 장악한데 이것을 그냥 인질로 협상에 나선 전략을 이번에 또 들고 나온 것이다. 이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이런 산업들은 그야말로 세금 먹는 하마로 그냥 끌다가 망하겠죠. 그런데 억울한 것은 이 뭡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 10조 원, 20조 원 정도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애들처럼 칭얼거리면 또 돈 주고 칭얼거리면 또 덜어주고 이렇게 하면 애들 버릇 나빠진 것과 마찬가지 사회 기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로 해도 어려운 것이 세상살입니다. 죽기 살기로 해도.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더라도 적당한 정도의 행운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주 망하는 것이 세상살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 회사가 망해가지고 그냥 말로 황냐에 노숙하는 그런 정도의 기분 세상 바깥에 떨어져 봐야 정신들을 차리겠죠. 이런 회사를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오나가 있어야 되는데 한때 하나그룹이 살려고 했다가 그때도 여러 가지 노조들이 방해가 좀 심했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이번에 여기에서 대우조선의 노동조합이 금속노조, 상금노조를 탈퇴하겠다. 여기에서 여러분, 바로 부정투표 의혹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우조선의 대우조선 지혜가 금속노조를 탈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개표 과정에서 이것이 발생한 거죠. 이 부정투표는 다 덮는 판에 대우조선 지혜의 부정투표는 이렇게 대서특비를 했네요. 신문들이. 대우조선 지혜, 금속노조, 탈퇴, 개표결국, 결국 무산. 부정투표 의심된다. 이 조선일보에서 부정투표라는 용어를 썼구먼요. 이거보다 1조 배 더 중요한 것이 사유로 부정선거고 6월 1시방선거 부정선거인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조선일보가 부정투표가 의심된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네. 연합뉴스는 대우조선 지혜, 금속노조, 탈퇴, 개표, 파행, 부정투표 의혹 종합. 우리나라에서는 금기어가 부정투표인데 이 사람들이 개가천선했는지 부정투표라는 용어를 써네요. 부정의혹엔, 금속노조, 탈퇴, 투표, 파행, 수울경제. 여러분, 온 세상이 그냥 부정선거 천국이 된 겁니다. 선거부정, 선거사기라는 것은 암과 같아가지고 그냥 위에 물이 흐려지게 되면 그것이 순식간에 사이로 퍼져가는 것이죠. 조합장 선거, 그 다음 이게 노동조합의 탈대를 묻는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선거, 무슨 아파트 무슨 해장받는 선거, 농협 무슨 선거, 암이 전의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 소위 대구조선 지혜에서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를 탈대하려니까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선거에서 발생한 무더기로 여러분들 투표지가 투입된 것은 제가 이해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은 완전히 암이 전의되는 것처럼 하나도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마지막에 아이들 반장선까지 미치겠죠. 그냥 보통명사가 될 거니까 선거부정이 보통명사가 되고 부정선거가 보통명사가 되고 선거사기가 보통명사가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다 무덤덤하는 겁니다. 대우조선지혜 금속노조 탈퇴 개표 파형 부정투표 의혹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혜는 7월 21일 오후 2시부터 금속노조 탈퇴 찬반투표 개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부 중복투표로 추정되는 부정의혹이 확인되자 이것을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개크하며 약 3시간 만에 개표가 전면 중단됐다. 지혜 선거관리위원장이 부정투표를 이유로 투표용지 소각 등 투표 전면 무효화를 결정하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똑같은 겁니다. 현재까지 개표 양성은 지혜의 금속노조 탈퇴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혜는 투표함을 봉인한 데 그제 선거관리위원에 맡길 예정이다. 이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주간의 학예휴가가 끝나면 법원 판단 및 지혜 내부 논의를 거쳐서 재개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냥 나라 전체 뭡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곳곳에 선거를 통해서 회장이나 이런 것을 뽑는 것이들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절정이 된 것이 바로 공직선거의 부정인 거고 대우조선 원청 금속노조 탈퇴 투표 오후 3시에 이미 과반을 넘겼다. 한겨레신문의 기사입니다. 수상한 반대표 뭉치로 등장하자 대우조선 금속노조 탈퇴 투표 개표 중단 투표함을 개표하는 과정에서 반대가 찍힌 투표용지 20여장이 접히지 않은 채 무더기로 나와 개표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반대표 20여장이 한꺼번에 나왔다. 무더기 반대표의 투표용지 1렬 번호도 연속된 번호로 확인됐다. 장례는 술령이었고 대우조선 지혜 관계자들은 개표 재개와 재비 투표로 의견이 갈라졌다. 문제 있는 표를 빼고 개표를 계속해야 된다. 누군가의 소용이다. 재투표해야 된다는 고성이 오갔다. 개판인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그냥 개판인 겁니다. 모든 것이 뭐죠? 사기하고 거짓말하고 부정이 그냥 압도적인 사회가 차고 넘치는 그런 거대한 강물 같은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탈퇴를 원하는 직원들이 다수였던 대우조선 해양을 지키는 모임 단체 각독방에는 특정 부서명을 거론하면 부정투표다. 개표를 엎어야 된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을 탈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투표가 부정투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도 놀라운 게 아니고 그냥 뭐죠? 당연한 일이다. 나라가 전체가 다 썩었으니까 부정선거가 그냥 보통명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냥 일상 속으로 선거 부정이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사기 바깥에서 유독 대한민국에 사기가 많은 것처럼 선기사기도 그냥 그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기 공화국이 된 거죠. 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공직선거가 다 그 모양인데 이런 선거는 한 몇 천명이라면 하는 건데 식은 죽 먹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직선거가 다 썩어 빠졌는데 공직선거가 다 썩어 빠져도 그걸 고칠거나 그걸 보완해 가지고 그걸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회가 됐는데 이거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시민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익들은 대선 총선도 부정선거 하는 판에 저 투표 조작은 껌이지 김영석님은 불법이 판치는 나라 노조에는 예외가 없는가?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양재리님 언제 어디서나 부정선거는 이제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초등학교 반장선거까지 부정으로 물들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겠죠. 그냥 그거를 별거 아닌 걸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저는 오래지 않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보는 겁니다. 뭘 물어봤느냐 지금 초등학교 보내시는 학부형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게 되면 초등학교 반장선거는 문제가 없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위에서 뭡니까? 그냥 썩은 물이 섞이면 하류까지 다 여러분들 퍼지는 것이 그래서 정치라는 상의 질서가 정의감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다 썩어버리니까 이게 이런 사례인 겁니다. 이 양재리님이 아주 그냥 좀 냉소적으로 표현했지만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나라에는 부정선거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초등학교 반장선거까지 부정으로 물들겠습니다. 이게 정답인 겁니다.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나라는 앞으로 부정선거하고 여론조작 때문에 참 어려워질 것 같다는 이야기죠. 여론조작을 가지고 밑밭을 깔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선거 사기를 치는 거죠. 지금까지 이름 치는 사기는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엘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든 거 아닙니까? 거기다 당일투표 득표수를 합쳐가지고 총득표수를 가지고 당락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가지고 세금으로 만든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든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후보별 득표수의 큰 파트를 이루고 있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에 돌렸으니까 그 짓을 2017년은 대통령 선거부터 한 겁니다. 그것이 많은 부분이 이렇게 밝혀진 거의 전부가 밝혀진 상황에서 신임 대통령이자 검찰총장 출신이자 스스로 입으로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외치고 약속했던 뭐 계약서는 안 썼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입 싹 닦고 있는 겁니다. 난 몰랑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